이렇게 공직선거법 재판이 재개한 가운데 이번 주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가 또 있었습니다. 검찰이 영장 기각으로 공식 고심하는 것 같더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분리 기소한 겁니다. 지난 12일 법사위 국감에서도 백현동 의혹을 두고 한동훈 법무장관과 민주당 의원들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성남시에서 일어난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 사건인 백현동 개발 범죄 혐의입니다.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라고 누가 확정을 해줬죠? 저는 검찰의 입장을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그걸 듣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기각이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확증평양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의원님이야말로 죄가 없다는 확증평양을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백현동 부재와 관련해서 한 장관께서는 이론의 여지 없는 다수 증거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재판도 안 된 상태인데 이렇게 단정할 수 있나.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 혐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관계를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정한 것은 당연히 아니죠. 본 재판에서 제대로 드러날 것이고 결국은 그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보면요. 검찰이 왜 백현동 의혹을 먼저 기소를 할까요? 참 한동훈 장관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상식적이지 않는 질문을 상식적으로 대응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설명이 길어지거든요. 참 이 권철승 의원이나 김의겸 의원의 질문한 내용을 보면 상식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걸 억지로 본인들이 판단해서 마치 영장 기각을 무죄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참 한동훈 장관 많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세 가지 혐의입니다. 위중교사와 그다음에 백현동 그다음에 쌍방울 사건. 이 세 가지인데 현재 지금 이 문제를 예전에는 세 개가 다 합쳐서 영장이 쳐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재판을 지금 현재 대장동 재판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장동과 백현동은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건은 병합해서 일단 재판을 치르는 게 좋겠다는 게 아마 검찰의 판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유창훈 부장판사도 상당 부분 의심의 정황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일단 넘겨놓고. 그다음에 이제 위중교사 같은 경우는 아마 별도의 재판을 청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중교사 같은 경우는 재판이 오래 끌 재판은 아니거든요. 빨리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큰 재판 같은 경우는 오래 끌지만 위중교사는 빨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독으로 아마 재판을 청구할 것 같고. 지금 쌍방울 문제는 아마 수원으로 보낼 것 같습니다. 수원지검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수원지법에서 관련된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쪽에 넘겨서 이쪽에 재판하는 것이 어떤 타당하다라고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쌍방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사를 하다가 만약 좀 더 추가적인 어떤 사실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번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난 다음에 아마 검찰의 판단에 따라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문제도 검토를 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조금의 보강사 이후에 이것도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현재는 잡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 기소와 별개로 백현동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씨 재판.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 경기지사 시절 국감에서도 밝혔었지만요. 당시 박근혜 정부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박상규 의원님, 이를 뒤집는 증언도 있었다고요? 뒤집는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 측의 변호인이나 이쪽에서 주장하는 것과 배치되는 정반대의 증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 성남시의 전모 씨라는 공무원인데 실무 담당을 했던 분이라 저 관계를 훤히 꿰뚫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핵심이 뭐냐. 백현동 용도 변경에 당시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 근무를 하면서 당시 국토부 누구에게도 전화, 이메일을 받거나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 그리고 이 종상향 자체는 성남시장의 고유 권한인데 어떻게 국토부에서 하라마나 하겠느냐.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요. 이재명 시장이 명시적으로 표현하며 지시한 적이 있느냐라는 이재명 대표 측 변호사의 질문에 지시한 적은 없지만 제가 자세히 상황을 설명드렸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이 자체가 상당히 특혜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고서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내용은 이재명 대표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내용이에요. 물론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가 그대로 넘어갈 것 같지 않고 이 증언이 유지되고 재판부가 이걸 채택하면 유죄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매우 중요한 그런 진술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